음 . . . . . 마취 된 것 같아서 노공 토이 몰고 날 뛰는 중 마취 된 것 같아서 노공 띵 띵 띵 띵 3번 돌아서 보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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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보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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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취 폴셜 고거 보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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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뻥말라이프까지 한쪽 윙이 이걸 네번 왔다 갔다 하는 길이야 네번 왔다 갔다 하는 길이야 네번 왔다 갔다 하는 길 80미터 여기가 20미터 성은이 황금 전하 근데 왜 저래요? 왜 저래요? forcing 단단한 시간 내린 오로지 널 향해 있어놨은 너 하나 여기다가 걸 BBQ decía 너네 턴 들어올 때 원래자 shocked 난 이걸 많이 categor점 턴 들어올 때 들어올 수 있어. 와, 그만이다. 우리 형도 잘 빠진 거 아니야? 아, 난 한 번 더 꺼야 돼. 두 번 했어? 나 두 번 했어. 나도 두 번 했어. 우리 다 두 번. 나 두 번 했어. 노란 현재들. 기대해 주세요. 원희룡이 저기가 맞아. 내가 V자 되는 거 아니야? 어, 원희룡. 어, 원희룡. 어, 원희룡. 너 천재인데? 알아? 이거라서? 잠깐, 얘들 앞에 한 번 보자. 앞에 한 번 보자. 1.5, 2.5, 3.5, 4.5. 그래요. 댐프부터 해볼까? 네, 다시 해볼까요? 1.5, 3.5. 2.5, 3.5, 4.5, 5, 4.5, 5, 6, 5. 오, 웰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깡, 고개, 주먹, 다리. 이게 발인가 모르겠어. 그냥 다이아몬드 스텝으로 움직이면, 그냥 이거 하면서. 오케이,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새벽우. ễ talkin, 생명 씨. 멤버 멤버로 바꿔볼래? 그래. ो, 근데 괜찮다. 딸딘 딸딘 딸딤 딸딘. 붒고! 안 맞는데요? 파이그! 고리쭈? 바빡바빡! 있을걸? 오마어마스티보 서비치 라이벤 안녕 다시 왔어 손들려주세요. 아 좋다. 어느 파트 뭐였지? 기분 좋다. 아니 1분. 심지어 저한테 파트도 아니지. 한 번도 고개 안 불렀잖아. 오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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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기 시작하시면 돼요. 형님 나 4번? 4번? 넓게 놀아도 돼 넓게 놀고 그래? 17번 가자. 4번 5번.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우동 가거든요? 내가 뭘 불러줄걸? 뭐찌 나가요 아 뭐찌 나가요 막기 형 처음 들어보고 그 다음에 한 번 찍을게요 네 와 진짜 너무 싫다 . . . . . . . . 오늘 나 진짜 열심히 했다 안무 너무 좋은데? 여기 더 추가하면 안 되나? 더 추가 와 슈퍼 깡 이쁘다 멋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거 어디 가? 야구 너무 예쁘다 다시 한번 볼래? 놀랐어 놀랐어 깜짝이야 하나! 셋! 하나! 둘! 둘! 하나! 와 맛있다 앵콜 공연이기 때문에 새로운 무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이게 아마 그때 공연 후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다들 즐거웠나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춤추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맛있다. 네 맛있는 안무가 또 나온 것 같습니다. 뭐 거의 영준이 형 안무는 오마카세라고 할 수 있죠. 1. 눈빛. 드라드라드라드. 소매 차오른데. 넌 꼭 차다니. 내 뒤로 돼. 내 뒤로 돼. 너의 떨린 내. 시행한. 너의 점이 설레. 이리 주워. 내가 그녀를 태울다는. 베이비. 백투백이 되게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그 에너지를 되게 좀 약간 재밌게 해석을 한 안무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일단 너무 안무가 좋고 너무 멋있고 되게 힘들게 뭔가 타이트하게 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약간 젠틀함이 있는 그 에너지를 좀 이끈 안무라서 콘서트에서 되게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앵콜 콘서트에는 아돈벌럽이랑 하이라이트랑 백투백을 하는데 세 곡 분위기가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좀 재밌게 봐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처음인데도 진도가 잘 나가서 내일 연습이 또 있기 때문에 내일 디테일 맞추고 다 완성할 것 같아요. 내일 봅시다. 제발 빨리. 시! 수고하자. 가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describ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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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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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걸어 이때부터 계속 걸어 무빙에서 자유롭게 인사하고 걸어 뭐라 할 수 없다 내가 그냥 걸어 저 걷다가 가 사람들은 나들 끝으로만 바람이 차지 않냐 울어봐 그냥 그렇게 묻고 지나가서 다 잊어버릴 거면서 울어봐 싫어 하면 싫어지면 좋겠어 좋아 하는 맘을 멈추고 싶어 아주 잘 지내고 믿나서 싫은 잘 듣고 있어 지금 넌 성대를 놀리는 내게 전하고 있어 엉켜서 눌러다니 줘 잘 피곤 아직 살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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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없는 나의 나 모자라 넌 믿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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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분위기 완전 시켰어 찍혔어? 찍혔어? 찍혔어요? 사랑합니다 명호 형 여기 아니야? 아니야, 나 여기야 이거 하나 비어있길래? 비어있길래 그냥 썼다고? 나 여기였는데 나 여기 맞아 마피아 누구야? 마피아 누구야? 일단 내가 탈 수 있으니까 틀린 사람이 없을 수 있어 여기 자기가 없을 수 있는 거잖아 있어, 있어서 안 가 나는, 나는 너무 싫어, 싫어, 싫어 나일 수 있다 나일 수 있다 여기서 얘랑 바꿔 내가 여기 오는 사람 맞네 그래서 얘 말이 맞아 틀린 사람이 없는 거였어 얘 말이 맞아 틀린 사람이 없는 거였어 이것도 형이 좋은 거 아니야? 그렇지, 얘한테 오는 거지 그리고 얘랑 바꾸는 거지 그리고 얘랑 바꾸는 거지 난 사실 그 다음 자리에서 얘기하는 줄 알았어 выгляд서 그렇게 나오면 응두에 왜 이렇게 줘가지고 오우어 끝났어 퍼노만 그만 얘기해도 돼 정답 세 모든 둘 세 밤바바바밤 콘서트 연습이 끝이 났습니다. 어게인을 또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캐럿분들에게 더 멋진 사운드와 공연, 무대, 매너, 애드리브, 라이브 보여드리도록 약속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듬, 습도, 온도, 날씨. 그렇지. 오늘 고생 많으셨고. 저런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비하니터 찍는다고, 연출한다고 이미 짜고 했던 연습 장면이거든요. 장안입니다. 가보겠습니다. 힙합 팀이 아주 기억나는 게 그날 그때는 유닛 데이가 있었어요. 유닛 데이가. 그래서 아마 힙합 팀만 밴드 세션을 썼었나. 힙합 팀이 그날 한 30분을 힙합 팀 노래로 하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 저희가 밴드 세션을 쓰고 싶다고 해서 밴드 세션을 썼었는데 그때 이제 야외에서 비도 오고 막 귓속에 들어오는 드럼 소리가 너무너무 짜릿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콘서트 전체를 다 전곡 밴드 세션으로 하게 돼서 너무 좋고 그다음에 이게 확실히 공연이다 보니까 제가 훨씬 더 희열이 있고 에너지 점치는 듯한 편곡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들으시면 짜릿짜릿한 편곡의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곡 밴드. 최고의 밴드. 지금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보컬팀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 먼지 할 때 너무 신나고 하품이 소량적인 노래가 지금 너무 편곡이 잘 돼서 더 감성적으로 잘 된 것 같아서 감정 잘 올라올 것 같아요. 그리고 바람개비도 일단 연주를 너무 잘해주셔서 참 몰입 잘하면서 좋은 무대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작에 왜 안 했을까? 진작에 저희가 했었지. 한 16년대까지는 했었는데 다시 하니까 진짜 라이브 세션을 하는 느낌이 너무 좋네요. 라이브 세션이 되어서 콘서트가 훨씬 더 재밌어질 것 같아요. 일단 앵콜이어서 똑같은 공연인데 더 재밌어질 것 같아요. 풍성해져요. 풍성해지는 콘서트. 기대 많이 해주세요. 어저께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치고 일어나서 운동을 갔다가 바로 함주랑 앵콜 콘서트 연습을 하러 왔는데요. 여기는 어디있습니까? 눈뜨니까 여기 와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고마워. 캐럿분들은 저희가 지금 많이 못 찾아뵙고 있어서 아실 거예요. 저희가 갑자기 이렇게 말이 없으면 뭘 준비하고 네 감사합니다. 지금 공연을 하십시오. 너무 밀려떨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놀아주실까요. 잘하시나요. 재밌게 봐주세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이제 가사입니다. 이제 가사입니다. 안타깐 역할을 다 하늘에 반짝이는 유니버스 혹시나 이게 멀티버스 어디쯤에 있나요? 목소리 들리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We I want to begin I want to dozee I want to dozee 점심 가짐 We want to take you 목소리 들리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We are 자, 대문식 이 노래는 뭐죠? 런지 런지요? 런지요? 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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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섭섭하다 런지 너무 파이팅 해야지 앨범 다 들었어요 파이팅 해야지 뭐가 런지야 그래서 런지야? 런지 노래 알아 자 이거 캐릭터 많이 실망했네 그리고 덩티스토한테 아주 큰 저항을 받았고요 아 근데 진짜 다 들었어요 진짜 나도 너 오에스 유칼립투스 많이 들었어 유칼립투스 세상에 음악 여신이 있다면 고맙다고 아무튼 자 이 컴퓨터는 상대가 더 심을 수 있다. 저 같은 앨범 memang 신난다. 지쳐 박수